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후보 사퇴는 부인, 그러니까 질 바이든 여사에게 달렸다. 미국 대선을 불과 4개월 앞두고 열린 첫 TV토론회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완패하자 대통령의 중도 후보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죠. 그걸 설득한 사람은, 설득할 사람은 부인밖에 없다는 말도 나왔지만 바이든 대통령 가족들과 논의 끝에 출마 쪽으로 다시 가닥을 잡았습니다. 문제는 여론이죠. 70% 이상이 후보 교체를 원하고 있다니까요. 워싱턴에서 최종락 특파원입니다. 후보 사퇴는 안 되며 계속 싸울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주말 동안 가족들과 별장에서 회의한 결과입니다. 뉴욕타임스는 가족들이 처참했던 TV토론회도 계속 싸울 것을 바이든 대통령에게 촉구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총기 불법소지 혐의로 유죄 편견을 받은 차남 헌터 바이든이 중도 사태 압박에 맞서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에서도 오바마와 클린턴, 전 대통령에 이어 바이든 대통령보다 고령인 랜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까지 최측근 중심으로 바이든 방어에 나섰습니다. 바이든 캠프 측은 토론 이후 약 455억 원을 모금했고 대부분 일반 대중의 기부였다며 지지층을 결집했습니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 후보 교체 요구는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CBS 조사 결과 바이든 대통령이 출마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이 72%로 출마해야 한다 28%를 압도했고 이유로는 인지력 부적격을 꼽았습니다. 바이든의 어린 시절 친구가 이제 떠날 시간이라고 촉구했고 워터게이트 사건 특종 기자인 밥 우드워드는 지난 토론을 정치적 수소폭탄으로 규정해 후보 교체로는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종락입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종락입니다.